자 이제 영상은 어떻게 되요? 도망갔어요. 기다려야 돼요. 멈출 때가 기다려야 돼요. 어제 파밍한다. 하나 둘 셋... 하네 맞췄다.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이제 맞는다. 뒤로 와요. 차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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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다. 한 대 맞췄는데 일단은 쟤네도 우리 눈치 깎아가지고 쟤네도 오고는 우리한테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여기 앉아서 눈치 볼게요 어 저기있다 내릴까요? 여기 이동하거든요 보이면서 여기 보이면서 네 기다려봐 쟤네도 이동한다 이동하고 보고 저기 앉았다 기다려봐요 네 자 이제 뒤로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탈탈탈탈탈탈탈 오케이 10명 이제 딴 데 갈게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2뒤 뽑고 다 봐가지고 굳이 얘를 상대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게 다섯 명짜리 팀을 때려야돼요 다섯 명이.. 아 굿네 적 잘 찾고 우리 이제 기름 없어가지고 아 서쪽하면 안되는데 저도 가야되는데 이거 쟤네도 이제 갈거거든요 파밍 다하고 검사 이렇게 어집 이 정도면 서쪽으로 갔을거에요 아 동쪽으로 가스가 동쪽이다보니까 제가 볼게요 어 저기 한명있어요 한명있어요? 예 왔어요 어디 어디 저 나무 뒤에 있었어요 나무 뒤에 요쪽에 나무 뒤에 오케오케 그러면은 저렇게 하고 여기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차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볼게요 이거 분주님 경찰서 바꿔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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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빨리 이런식으로 전장 끝나면 주워먹기만 해도 어 저기 차있다 주면 잘 봐주세요 저쪽에 우리 갈게요 이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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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명 중에 오기 때문에 도대체 싸워 줄 기억 하진 없고 차에 새거니까 다른적 잔고 저 기름 안빼도 돼요? 기름 아 이거 기름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이제는 적을 찾는 게임 적을 찾는 게임 찾으면 이제야 아 오케이 다 숨어있어요? 못 찾으면 우리가 사람 다 숨어있 숨어있다 보니까 지금 몇명이예요? 10명 나무 뒤에 아까 한명 있었는데 어 거기 두명있어요 두명 아 진짜로? 이쪽에 두명있었는데 뒤에 한번 살짝 덥칠 수 있나요? 눈치 보고 볼게요 있는지 봉준님이 저걸 잘찾는데 없는거같죠 어 어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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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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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쟤는 한마디 못맞춥 맞추기 되게 어려워서 경찰차 경찰차 겨때끼 겨때끼 와 이게 도이지로 이동하면은 차가 피가 하나 안받기죠 도이지로 이동하면 잘 안맞아요 엉팩을 딱 세우고 조심해야겠다 이거 일단 다른쪽 찾아야돼요 다른쪽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와 쟤도 존나 쪼끄매졌나?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여기서 이리로 오면은 우리가 쏘면 되는거고 자 안오죠 그러면은 아까 파밍 당겨서 다시 갈게 거기서 총알 좀 보충해야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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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명있다 뒤에 뒤에 한명있어요 뒤에 한명 어 오케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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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팀 혼자인 애들이 활약을 해줘야돼 다른팀 다 죽여줘야돼 하나씩 파밍 죽었어 저렇게 이용당하잖아요 저런식으로 같이 죽으면 이게 이득이야 오케이 이게 이렇게 차있으면 적 붙여야돼 적팀 우리 이제 여기 파밍하면 돼 아까 여기였나? 여기서 다 죽였던거 같은데 여기 시체가 있을텐데 내가 죽인거 여기있다 여기 주변 잘 봐주세요 네 사주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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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에디킹 드릴게요 내려봐요 에디킹 드릴게요 네 드세요 이거 오케이 막았어요 끄시고 타요 이제 갑시다 파밍 끝났어요 오케이 나이스 총알 몇발이요 총알 몇발 총알 30 내려봐요 총알 줄게요 이거 먹어요 밑 하나 뿌렸어요 네네네네네네 탑승 탑승 오케이 적 찾아요 적 찾아요 와 맵 존나 쪼버렸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어 저기있다 내 눈 찾았어야 돼 눈치껏 피하고 있다 사람새끼 찾았어야 돼 저는 나머지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겠네 쟤네 둘 우리 둘 나머지 네명 나머지 네명? 네명 네명 네명만 찾으면 되는데 네명이 안되네 아까전에 한명있다 걔는 죽었나? 걔는 뒤졌어요 아까 뒤에서 가스가 일단 서쪽 서북쪽 서북쪽 방향 그러면은 서북쪽 방향이니까 요쪽에서 가스 따라갈게요 이렇게 좀 더 잘봐요 AR 없다고 말하라는데요? AR 없다고 빨리 말하래요 그게 뭐예요? 총 뭐있으세요 총? 저.. 총 뭐있어요 총? 모르겠는데 총 그 총 AD 그 뭐 총 노란색깔이야 검은색깔이예요 저 AK47요 어 그러면은 AR이 없으시네 총알이 또 무슨 아 이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중에 다시 따라오네 다른 애들이 찾아야돼 다른 애들이 와 나머지 네명 어딨어 저기 차 뒤에 두명 타있는거에요? 네 두명 저참 두명 오 우리 기름없다 어떻게 14기름 충분해요 충분해요? 오케이 와 얘네들 어디에 숨어있냐 집안에 이렇게 숨어있는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 시바 슬바 폭탄에 뒤지는건 아니겠지 진짜? 어 총소리난다 총소리 지들끼리 싸우는거 같은데 싸울대 우리를 어 어 오케이 총소리 심하게 난다 저 소리다 다 죽어라 그냥 지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싸운다 오케이 한명 죽었어 동랍 동랍팬 오케이 이거 선원쪽 선원쪽 여기 서북쪽이라서 이쪽으로 놔놔요 그럼 우리 저 에어드랍에서 스납먹읍시다 어 나무도 없을거 같애 오케이 저거 오! 한명 죽었어 우와 이거 뭐야 이게 하늘에 떨어뜨린다 보부품인데 여기 좋은 총이 가끔 칠어요 주변 잘 봐줘요 진짜 주변 잘 봐줘야돼 네 차에 타서 주변 밟아볼게요 어 꽝이다 꽝이다 비켜요 비켜요 네 비켜 비켜요 가요 가요 타요 타요 네 아 스나이 있어서 좋았는데 스나이 없네 일단 요기가 마지막 가스지점이에요 여기 오른쪽 오 그러니까 넌 저희도 저기 가지 말고 오! 어! 어! 놀래서 빵구 났었어요 죄송해요 어? 에? 우와 이거 엄청 조그만데요? 네 이게 조그맣하죠 요기가 안전지대거든요 요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을거에요 오우 자 여기서 이제 적 찾으면 되는거죠 오는거 자 여기서 적 발견하면 좋겠죠 내려서 내려서 어머 이렇게 숨어서 본다는 생각이에요 저를 네 저 차는 좀 숨겨줄게요 잠깐만요 가스도 오니까 조심하고 네 저 앞에 차 하나 있는데 가스 오지 가스 안맞게 이동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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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람 발견했다 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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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저기 정면에 정면에 걸어오거든요 내릴까요?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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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봤다 가스 오는데 가스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응 그거를 이제 가스 다 이렇게 조절해서 이동하는거에요 열심히 최대한 가스 이용해서 한 명 따라 안전하게 해주고 잘 안전하게 해줘 어 가스 막니다 가스 막니다 아프다 아프다 어 씨 저도 아 어 여기 적지 막거든요 지금 어 여기 적지 왔죠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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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숨어야 돼 나머지 숨어야 돼 이제 어 봉지님 다시 차 탈하러 와요 차 탈하러 와요 아니야 안 돼 안 돼 빨리 차 탈해 빨리 차 탈 사 탈 따로 직인 없다 분리님 내려요 내려요 일로 일로 오세요 주세요 일로 오세요 서 서 샀다 bef itez 차리고 속제 조만해 소리 불 근데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우리 뒤에서 새까말로 잡으러 가야되요 지금 하나 잡았다 궁전이 어디야?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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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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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사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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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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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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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킹 먹어 해지킹 먹어 해지킹 먹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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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아아아! 쉬이ㅅㅂ Beb 아 아깝네 근데 저기 뭐야 나무 뒤에 있어요 Wow 몇명 남았어? 몇명 4명 아 못 이겼다 이 새끼 뒤에서 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뒤에서 쏘네 아 아이구야 흰먼조씨 아 이거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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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아깝다 진짜 근데 쪼깃했어 방금 보는데 근데 아니 별로 안 쪼깃했어 1등 못할 줄 알고 썼어 어? 아 잡았어 애들이 아 잡으시는데 아 잡으시는데 아니 근데 사실상 이거 그거 아니에요? 패키지 관광? 아니 ㅅㅂ 패키지 관광한거잖아 아니 봉준님이 봉준님이 적을 잘 찾아주긴 했어 진짜 나도 못 찾아주어야지 난 나 진짜 방금할게 나 진짜 방금할게 나 이거 만약에 또 하잖아 나 진짜 사람새끼 아니다 나 이거또 하잖아 나 그냥 뒤집게 나 죽을게 그냥 나 진짜 한 번판이야 이제 진짜 막봐 진짜 막봐 나 잠깐만 나 로그인할게 로그인할게 최접속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눈길이 때문에 우리가 한다 와 눈길이 아니었으면 진짜 개발렸다 와 근데 잘하긴 잘해 진짜 잘해 그 봉준이 형 차에 실어놓고 한 명 죽이는 것은 가자 가자 진짜 맞게 가자 와 근데 존나 아깝다 개쫄긴하다 토스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봉준이 저세기 생존념 봤어? 진짜 대박이었다 윤준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초대 진짜 맞게 어 진짜로 아니 그럼 이거 딱 끝나고 나 진짜 바로 방종 때린다 인사도 안하고 초대 다시 한명 잠시만 나 들어가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예 1돌이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뻥뻥 백부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어허허허허 와 그래서 3등까지 맞다 1등하고 1등하고 싶다 진짜 근데요 야 진짜 저 사회에서 나였으면 1등했어 지랄하지마 아 진짜 이게 콤뮬레이션이 중요해 가만히 있다가 둘이 진짜 에임 존나 잘 맞춰가지고 쏘자 하며 다다다다 쏘는거 1.4 그런게 중요한거 와 세금이 세금이 아는건 많다 미치겠다 한 번에 딱 죽여야돼 에임 곧에 딱 때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 봉준형 왜 안들어와요 세금이 저 자신긴 해 렉걸렸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지금 떴어요 나 안 떴는데 안떴어 이거 뭐냐 그거하면 시작 누르면 안돼요 시작 누르면 안되고 기다려야돼 오케이 들어가고 있어 오케이 들어가고 있어 봉준형 들어와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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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들어가고 있어 오케이 솔로가 뭐야 들어가고 있어 솔로가 뭐야 솔로가 뭐야 솔로 혼자 하는거 혼자 하고 솔튜 아씨 나 렉걸렸다 기다려봐 솔로가 뭐야 솔로 혼자 하는거 혼자 하고 솔튜 솔로가 와 진짜 팀 다 살아가지고 1등 먹으면 안되나 그냥 아 진짜 풀고싶다 다같이 살아가지고 1등 하고 그냥 차에만 타가지고 저기 짱구석에 박혀가지고 그냥 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 살고있으면 안돼요 아 그렇게하면은 그렇게하면은 철교 형님 시청자분들한테 개지수 먹어가지고 제가 와 오케이 들어갔어 가자 잠시만 잠시만 하고있어 왜 초대 안받아요 아니아니 하고있어 잠시만 어 됐다 받을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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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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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열 떴죠 대기열 떴죠 어 다 떴다 다 떴다 오케이 가자 아 이거 싫어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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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오랫동안 한다 이거 7시간 아니야? 마지막 기중의 미를 거두자 홍구 7시간 아냐? 맞지 길게 미를 거두자 홍구 버려 아가리 이 새끼야 어? 솔직히 내가 없으면 심심하지? 지랄아 방금 형들아 잘 망 잘봐 진짜 혼자 가지마 철구역 따라와 철구역 따라와 가자 야 방금 김홍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그로 존나 끌어서 그래 나 진짜 그래 나한테 두개차 나한테 왔어 와 철구역 죽으면 이제 자금으로 딜 없어져 한 번 형님 스파링 한 번 뜨시죠 흥미디언 들어와 먼저 들어갈게요 동생이 정찬성 어퍼컷 정찬성 어퍼컷 아 4등 존나 아깝다 와 이렇게 정찬성 어퍼컷 정찬성 어퍼컷 정찬성 어퍼컷 정찬성 어퍼컷 어 여자다 가자 그대로 해 그대로 야 미치 알려줄게 미치 자 집축하고 간다 눈 번쩍 떠 눈번쩍 야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가자 야 서북서 저게 빨간색 다섯개 아까 전에 거기 알지 다섯개지 자 이거 누구야 빨간색 다섯개 아 나 너무 멀리 있는데 서북서 최초구역 거기 세명 세명이다 정확히 세명 거기 세명내렸어요 저기 저기 세명 차 좀 오래걸려 차 없어요 뭐야 뭐야 왜 아 세명내렸다니까 아 아 아 빠르게 리방해 빠르게 리방해 빠르게 빠르게 리방 나가 리방 나가 아 아 진짜 존나 히필이네 아니 좀 잘 좀 해 철부형님 그게 뭐에요 저거 저거 때문에 너를 몇번인가 하는거에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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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김몽준인줄알어 두방받으라고 도영진때문에 한판할걸 지금 다섯판 넓게 하고있어 돌형님이 리하게 만드냐구요 예 돌려 오케이 다시 초대할게요 돌인분의 전환 다섯번 들어와있대 근데 이거 따로 다 게임이 정확히 나와져있어야 돼요 아 아 히트 히트 아 누구안나 받았어 누구야 받아 받았어요 다시 받을게요 아니 오 받아 받아 들어와 하자 다 떴죠 대결 가자 아니 족형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계속 이거 하고있는거 아니야? 아 뭔소리야 아니 씨발 왜이렇게 열심히해 이걸 그는 수현이 인정 시발 들어가기 싫어 하하하하 따신다고 하던거 한때 느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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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아 좀 더 그러한 데 없나? 조용한 데 없나? 파밍하기 파밍은 있고 가자 어 가자가자가자 하하하하 아니 근데 방금도 조용한 곳이야 어당돈빔 거기 좋긴한데 근데 적이 많이 떨어졌다 거기에 근데 저런 곳이라도 안 떨어지면 찾아 온다니까 총 들고 얘들이 다죽어 우리 총 안 먹고 집에 사라가 많은 데 가면 위험해요 しま 어떻게 brutal 틀리 shaping помог 철구야 으읏 철구 겨우! 찰구영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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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구왕.. 고 가자 레츠고 나간다 레츠고 파란티 우리 편이 있다는데 파란티 근데.. 전부 다 파란티야 자 바로 말해줄게 오케 야 나 절로가자 반대쪽 빨간집보인지 바로 밑에 빨간집 두개 조금대로가자 빨간집 두개 좋아좋아 저기 차있는거 아닌가? 아닌가? 거기 경찰차 뜯있다요 거기 두대정도 뜯있다요 뜯면은 오 진짜? 그리고 저도 두명 두명 내려갔다 두명 죽지 말아요 저 차탑 가요 차탑 가는쯤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다섯명 안죽으면 금방가야 금방가야 진짜 뭔소리야 뭔소리야 홍구야 아 살려줘 살려줘 형님 형님 밖에있어 밖에있어 나 죽기없어 거기서 남쪽으로 오면 내가 태울 수 있을지 와 씨 개새끼야 그만 좀 죽여 와 홍구야 거기있어 다 죽어 다 죽었어? 어깨 나가 빠를리 아 송두 개 송두 개같은 새끼 철공덩이하는 놈이네 야 너네 너네는 발 앞에 떨어졌으면서 어떻게 죽냐? 어? 나 낯덩이 안돼 그만 좀 죽어 아니 난 총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만 좀 죽어 빨리 다해 빨리 다해 초대 아 튕겼다 판수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미겼다 와 씨발 일곱 시간 했어 와 와 와 나 이렇게 할 때 같이 오래하는 거 처음이야 진짜 오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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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팔직현왕이네 아니 그 방금 정신 나갔어요 저 됐어요 저 초대됐어요 형님 아니 기다려봐 형 초대할게 아직 들어가고 있어 홍구야 솔직히 말해봐 너 미션 걸렸지 초대할게요 초대해 빨리 내가 그런 놈으로 보여 내가 을이 저버린 놈을 나 을이 하나만으로 살아났어 가자 아니 너 텐션이 뭔데 근데 너 총 걸렸지 솔직히 말해봐 뭐야 아니 마지막 일일이 왜 안 되는 거 아니야 초대했어요 시브리템하니까 이상한 거 듣는데 뭐야 네 아 됐다 들어왔다 게임 시작 대결 떴죠 대결 떴죠 어 대결 아 제발 야 홍구야 너도 너도 들어가기 싫은거야 집에 아 그런거야 어 아니 나는 좀 유중이비 좀 거둘라고 아 유부남들 오지게 아 솔직히 나 스타로 신게 얼마나 타격큰지 알지 스타비제이로서 인정해야해 유부남들 유부남들 뭐냐 야 유부남들 최구형 아침에 초밥 하나 때릴까 최구형 아침에 초밥 하나 때릴까 최구형 아침에 초밥 하나 때릴까 음 꺼져 나 자러 갈거야 하하 나쁜새끼 집중하자 우리 진짜 이거 한 번 하자 이거 진짜 맞게임이다 가자 이거 진짜 맞게임이야 최구형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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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야 홍구야 최구형덩이 있어 아니 와 그래픽 봐 그래픽 최구형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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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랑 목소리 똑같은데 뭐야 누구야 아니 나랑 왜이렇게 똑같애 최구형덩이 홍구야 아 홍구 장난치지마 최구형덩이 옛날에 유명했던 친구인데 철구형덩이 인정? 룩길이랑 같이 했을때 최구형덩이 최구형och 최구형 가자 야 이번에 더 한적한 곳으로 갈게 음 오케이 렛츠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한적한 곳으로 갔다 폭폭력 따라간다 폭폭력 따라간다 와 씨 봐 뭐야 여기 야 한적한 곳이 없어 야 바로 밑에 주택가 많은데 있지 원 동그라미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두집 맨 위에 오른쪽 두집 어 저쪽 다 먹자 우리가 다 먹어야 돼 다 왔다 다 왔다 잘 내려왔다 우중 먹어 나도 옴 나도 옴 차가 없어서 왔어 상대방 저기 차가 없어서 왔어 수술 다 했다 와 없어 2층 있네 와 저거 없어? 여기 빨빨리 파밍해야 돼 여기 사람 없으니까 초만 먹고 오는데 작전 오는데 헛시키가 오는데 진짜 별거 없을거같아 물이 많이 쫄았으네 없어 야 차 밑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아 뭐야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여기 내 뒤 이 집안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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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저기 남아선다 저기 남아선다 미친놈 남아선다 저거 안돼 나 다 올라왔어 도와줘 나 죽었어 아니 지마야 총이 하나도 없어 무랄 얘 여기있다 그대 서있다 간다 간다 그리로 간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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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랄 내려가자 무랄 내려가자 정척 사원уля 아 차은방이 더 못하네 아이 어떻게 빼야되 아씨 그 왜일 줄 모르겠어 저걸이 누르고 !", 태오로 왔대 태오로 왔대 태오로 왔대 태오로 올라갔대 다 Venez 어디야? 어디야? 우리 쪽에 있어 우리 쪽에 무라이 우리 쪽에 있다고 태우러 갔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싸워 무슨 일인데? 오 얘들 IK 들었다 야 데려갔어 야 데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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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려갔다 진짜! 가자! 야 빨리 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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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뒤에 있어요 나도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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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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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사람 안죽는데? 뭐야 죄송합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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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만있다 야 데려 3명 더! 형님! 저요 형님! 형님! 야 이 개새끼야! 어디로 가? 3명 더 형님! 형님 저 여깄어요 형님 잠깐만! 형님! 형님! 어디갔어 형님! 형님 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형님 이illos?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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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 frankly ôn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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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너 사람 내리라고! 오늘 형님 형님! 왜 쏘는 거야 이게 경찰차 아 쏘지 마 경찰차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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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려 태워주세요 형님 형님! 쏘지마 쏘지마 형님! 바밍하자 이집 야야 요기 안.. 다 굴렸어 야 바밍이야 바밍 나이스하! 저생각 죽었어 나이스 내가 죽겠어 나이스하! 저 개새끼 병시같은새끼 어.. 저까지 생겼었어 내가 죽겠어 오케이 야! 우리는 의리만으로 살았어? 어? 알겠지? 한명이 총 맞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거야 그래 해 당연하지 가자 야 우졌지 근데 방금 나 처음으로 살았어? 우리는 의리에 죽고 우리에 산다 야 이거 다 털자 1층 내려가 1층 내려가 자 밖에 누구인지 보고 오케이 홍구야 확인하고 와 그렇지 없다 가자 조용하다 가자 어? 경찰차 온다 다 터뜨려 어디야? 처음은 다 터뜨려야돼 다같이 경찰차 경찰차 족구형이 들어와 족구형이 들어와 집 다 털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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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빵거리면서 온다 밖에 차 터트려야돼 야 다 모여 한국에서 모여야돼 우리 오케오케오케 중앙집으로 와 중앙집으로 오케 중앙집 뒤에 있어 온다 차 들어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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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초교형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있어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와! 와! 뒷플렉스! 와! 철구 맨 철구 맨! 뭐야 나 혼자 남았고? 아니 다 모이라 그랬잖아 이들아. 에이 나 혼자 남았는데? 에어어어어어 와하 하얀 오빠같이한테 다 죽였네. 그럼 나 어떻게 나와? 니? 니 할 거야 말거야 딱말이. 나 갇혔어 형 어차피 죽어 죽어 아니 그럼 나 어떡해 나 그냥 혼자 해 다 안할 거야 리 리하면 나가고 나는 나는 하면 하지 나는 하면 하지 나는 어 나 나갈게 그럼 나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할 거야 말 거야 철구 형님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철구 형 하이저 들어오고 있어 잠깐만 나 마지막 한 번만 싸워볼게 철구 형 이미 제접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신 소리 죽었다 홍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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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꼬들아 어 잠깐만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야 우리 진짜 약속하자 정말랑 끝나면 알았어 하이저 다 끄고 이거 디스코드 다 나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나 하이저 키고 있어 잠깐만 오케이 좋다 진짜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죽으면 바로 내 끕시다 죽으면 해 오케이 아 내가 디스코드 꺼버려 하이저 꺼 하이저 끄고 그거 뭐야 디스코드 나가 와 와 진짜 난 컴퓨터 끈다 컴퓨터 많이 끈다 오케이 나도 야 이거 그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 X 되는 거 맞죠 러시안 룰렛이죠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아니 그냥 나가는 거야 아니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아니 벌칙 하나 하자 제일 먼저 죽는 사람 그래야 안 죽지 책임감 갖고 와 야 그럼 그러면 아군 안 도왔을 거 같은데 여기 성격선 안 도왔을 거 같은데 인형할 때 아니야 그러면 서로 죽여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서로 죽여 그럴 수 있겠다 누가 안 들어왔다 누가 안 들어왔다 나 나 나 잠깐만 가 키고 있어 아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긴 오네 와 별풍 생각 안 하고 진짜 오늘 쉬는 느낌으로 게임 했다 인정? 뭐라고? 뭐라고? 나 충격 뒷새겼는데 자 대결 다 떴죠 오케이 오케이 다 떴죠 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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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 하 하이들 7시간 한 담배 두갑 폈네 힉이벌 와 미쳤다 진짜 두갑 폈어 나 지금 그만 좀 펴 이 새끼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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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다가 난 딱 끊었잖아 진짜 남자답게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해 나 그게 제일 신기해 봉준이랑 홍보 담배 끊은 거 나 5천개 받고 끊었어 별풍선 5천개 받고 야 너 끊었어 흥민아 네 저 끊었어요 야 어딜 걸었냐 저 새끼 지랄이야 저 새끼 지랄이야 저 자체비 좀 걸었어요 그냥 지랄 뭐야 이거 아이씨 아아 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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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채널 넘버원 안녕하세이은 안녕하세이은 야야야 알려줄게 오케이 나 캐릭터 흑형이거든 터미네이트 부스로 가는게 죽으면 바로 하이저 끄고 디스코드 나가 어 오케이 야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맨 밑에 보면 맨 오른쪽 너네 그쪽으로 하지마 맨 오른쪽에 흰색 보이지 건물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밑에 거 빨간색 있고 왼쪽에 흰색 있는 거 다 흩어졌어 지금 X됐어 아 X됐다 알아서 살아남아 염쪽으로 둘러가는 차 사실 싸나 아 아 아 이거 사나오면은 제가 도시 한바퀴 돌테니까 그때 나타나세요 하필 봉준영이랑 홍구 있는데 떨어졌어 X발 하필 왜 떨어졌네 이거 차 한바퀴 돌테니까 안타면 기예없어요 안타면 못타면 와 X발 X됐다 하필 떨어져도 여기로 떨어졌네 X발 거기 어디야? 와 뭐 아무것도 없어 참나 거기 지금 어디에요? 지금 어디 방향이야 어디 방향이야 동남동 동남동? 북? 다 다른데 와 여기 개노답인데? 니가 지금 그 서쪽으로 왔네 그럼 다 동쪽이야 동쪽? 네 다 일단 뭉쳐봐 홍구야 동주정인데로 와 동쪽으로 가야겠다 동쪽으로 가야겠다 여기가 저기 왜 가있어 어 한 명 찾았다 어 봉준영 봉준영 오케오케 야 다 나와 여기 차있어 차있어 야 다 나와 다 나와 얼른 얼른 나 왔어 나 왔어 나 몰아리 있는데 야 몰아리 있는데 오케 여기로 와 도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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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나 글로 가고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나 앞으로 진문하다 나 여깄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어딨어 어딨어 아니 눈뿼리 어디 있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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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나 나 나 나 제발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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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오 어 뿌우어씨 와 알겠어 우리 그냥 다 흩어져 흩어지고 만나 너 나 모형제 모였다 내가 쭉쭉 갈게 와아 아 너나 모형제 모였다 씨발 만약 이거 막판이라고 생각하고 존나 옥이 있게 끈기 가지고 해서 그런거야 좋아 우리 아까부터 흩어질때 바다 한명도 안 죽어 진짜 와중에 오케이 에이 백 시 홍구한방 맞았네 야 총이 있는 사람 아니 나 옥상에서 떨어뜨린 나 총있어 나 총없는 사람 없지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야 여기서 파밍? 파밍 총먹어가겠구나 아 나 총을 주라 와 깡패들이네 그냥 오죽이 다 내리네 뭐야 이거 나 가방 아씨 가방 저기있어 나 가방있어 나 가방있어 야 홍보야 너 총없어? 야 여기 총먹어 이거 총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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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홍보야 총먹어 총어디 여깄네 여깄네 여기 빨리타 빨리타 총알이 없는데 북쪽가서 파밍합니다 북쪽가서 북쪽 아 이제는 좀 오래갔으면 좋겠다 오 좋아 96 벌써 좋아 오케이 총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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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지게 죽네 사람들 이것만 되게 전쟁판이다 저기는 안되나? 여기 먹지마 여기 여기 좀 너무 위험하다 한번 버리고 아 나 근데 총알이 없네 총알 총알 좀 줄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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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거기 먹을거 없어 텐텐 없어 텐텐 없어 이거 완전 북쪽으로 갈거야 오빠 달려 87다 나 힘 빠졌어 방금 진짜 저쪽 저쪽 너 맞네 새끼야 너네 저쪽 괜찮다 가자 교회 어 털렸어 아 털렸어 아 털렸는데 어 나나나나나 덜렸어 여기 확실해? 문이 없어있어 문이 없어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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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한명 안가? 아니네 왼쪽에 한명? 여기 건너가면은 이제 파밍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것만 좋아 좋아좋아 기름 한톡 있는데 저기서 차를 찾아봅시다 파밍하면서 찾았고 야 우리 간지나게 뭐 한명 모이면 다가가지고 다 내놓으면 그냥 1.4점 숙이자 오케이 한명 모이면 오케이 조지말고 오오 예 어 오오 오오 오 Hundreds 실패 Xero 시러스 우와 오 83명 여기차가 뭐 여기 neighbor 여기가 오오오오오alk 입구쪽 하네 여기가 기계 파밍하길 좋아요 입구도 당llers 있죠緊еврам이네 о 여기 차도 있다 초록색창에 Egg Which was special 로오이케어 기름 다 빼ared 기름다 빼냐 기름다 빼냐 eled 여기 드러와서 파밍 하세 여기가 chirping 어떻게 뺐지 모르겠다가 초록색깔 기름 빼 빨리 초록색깔 기름 빼 Som administrating 오, 가분 나왔다 피 없는 사람 아이 가분 먹고 싶은 사람 나다 어딨어 하이 저요? 하이 카카오톡 검은 안이 있어 여기 근데 너무 복잡한데요? 미로 같은데요? 여기 복잡해서 우리 적도 헷갈리고 이거 그러면은 차이구야 멈춰봐 일로와봐 뒤로와봐 이거 먹으라고 이거 형은 일단 살려내니까 이거 일단 먹어 괜찮아 드리고싶은데 빨리 찾아야겠다 여기 무서운데 전차를 볼게 다 먹었으면 차타로 가자 헬멧 혹시 어디있는지 아시는분 아 나 헬멧이 없다 나도 헬멧 없어 이거 여기 에디킷하나있다 이 캠핑가야돼 에디킷 킷 여기 여기 킷하나 궁준이 이리로오세요 궁준이 이리로오세요 궁준이 거기서 먹어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차로가자 차로 저기 저기 올라오고있어 올라오고있어 올라와서 여기 캠핑가안에 에디킷 캠핑가안에 에디킷 캠핑가안에 에디킷 차에다 킷 넣어놓을게요 경찰차에 경찰차에 너도왔어 나 헬멧이 없는데 헬멧이 없다 일단 가자 일단 없는대로 살아야지 오케이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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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킷 다 뺐지? 킷 다 뺐지? 가자 나 킷 두개있어 3개나있네 오케 좋아 이만 말 좀 무난한데 70명 와 제발 아직 넣어놨어 지금 너 낯설어 나 우무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에디킷 3개있어 에디킷 필요하면 말해 나는 나는 사냥꾼 와 소름 돋네 사냥꾼이 뭐야 너 뭐잡을거 돼지 잡을꺼야 나 샷건 밖에 없어서 와 여기서 이제 일로 올라가면 집같은거 나올텐데 여기 저기있다 64등이다 와 진짜 많이많게다 이거 와 진짜 이거 안되면 안되는거야 진짜 와 이거 진짜 기회잡자 이거 제발 제발 중고자동차시장인데 아 여기 사람없어요 중고자동차시장 오져버리네 판밍합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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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먹어 총먹어 나 맘하니까 나만 먹어 여기 차타고 밥 먹었으면 차타고 이놈아 준비하고 주유소 안가요 주유소 주유소 가야죠 차 고고고고고 야야야 너 그거 헬멘 있어? 공고야 빨리와 빨리와 이따와 헬멘 여분은 한개 들어 가자 여기 여기 한 명만 쟤 빠르게 한 명만 빠르게 빠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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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9명 내리고 있네 이 새끼들 어떻게든 한개 더 먹을라구 어차피 그거 다 못써 좋아 이 새끼들아 아니 나 헬멘이 없어 헬멘 인정 어 나 헬멘있나 나 먹었지롱 나 먹었지롱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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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 빨리 타 62등 62등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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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밍한거 많거든요 여기 10번 와 지렸어 이번판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62등 요 집 하나 어? 그리고 어? 시마 존나 빠른데 요 집 하나 요기도 하나 요기도 하나 앞에 캠핑카도 많으니까 이거 저 오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저 오면은 도망갈 생각 말고 이제 숨어서 쏜다부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없다 아유 먹을게 없냐 하나도 어 헬멘있다 와 나이스 없다 없다 아 씨 아 여긴 아 여긴 아무도 없다 어? 뭔소리 안들냐 아닌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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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도 복기 차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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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비 일반다리 일반다리 홍보 타타타타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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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 홍보기름 넣어놔 홍보기름 넣어놔 알았어 잠깐만 넣어넣어넣어 기름 이제 남는거 하나 넣었어 firma 오 기름 남는거 이제 하나도 없죠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오케이 오 옥기도 하고 사용해야 돼겠는데 어 기름 마땅이야 어 잠깐만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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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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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형이 진짜 살아있어 여기 어 어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한번 타보게 누가 타던건데? 아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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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거네 새피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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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름 안파도돼? 차 타도 안돼 저 기름 안파도돼? 저 기름 내가 가져왔어 오케오케 나이스 좋았어 와 지렸다 씨 여기 도망갈 때 없나? 여기 판이 아주 무서운데 기름 뺏다 기름 뺏다 어 저기 차 또있다 저기 저기 차 어디어디어디어디 오 좋아 좋아 아 말타아 와 지렸다 씨 옥수씨 오케인 빼고 야 이판 진짜 이거 저 기름 부족해서 버려 올라오고 이번판 진짜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1등 하자 진짜로 오케 진짜 밀어준다는 마인드로 어 저 경찰차 뭐야 어디 어 미안해 미안해 오 여기 마트 개 크다 오 대형마트인데 이거 오 불태사인데 또 있어 또 있어 없어 없어 안고 있어 이거 내가 먹고 누가 타던거 같은데 이거 왜 타던거 같은데 아 이거 새거다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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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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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름 뺏어 저거? 저거 기름 뺏어? 여기 파밍할까? 기름 뺏어 기름 뺏어 아 이거 파밍하지 마시다 여기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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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수른데 거기 어차피 우리 다 총입고 다 먹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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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버려 어차피 나 의무병에 에리켓 3개 있어 오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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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뺏어 홍구 홍구 갔다와 홍구야 차 기름 빼와 홍구야 차 기름 빼와 야 우리 돌아다니다가 차 빼고 물로 다닌 새X야 죽이자 그냥 난 만수른데 나 기름 3개 있어 와 미쳤다 시X 좋아 좋아 시X 저새끼 저새끼 기름병 저새끼 기름병 좋아 좋아 아까워 아까워 아니 어차피 이제 2차로만 이동할거야 꽉 안차 꽉 안차 너 너 없앨다 가자 기름병 오졌다 시X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이거 굴수 안아껴도 되겠다 어우 괜찮다 이거 진짜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오케 오케 너무 무리하지마 너무 오케 오케 안정적이면 57 야 우리 홀로 다니는 새X는 죽이자 그냥 오케 어 그렇지 당연하지 그거는 근데 차에 타 있는데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인정? 어 한명 전방에 한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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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쪽이 아끼야 오두막 쪽에 오두막 오두막 어디어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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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자 한명이지 한명이면은 수준 지나가면 안죽이나 어 근데 길이 진짜 쓰레기인데 야 뭐해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도망가자 한명맞아? 한명맞아 근데 한명 아니고 아니 언제 싸우자메! 아니 이제 한명이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니까 아냐아냐아냐 한번 돌아볼까요 저기 만홍들어 나 사람 못봤는데 어 금자사있다 여기있다 어 뭐야 경찰차 또있어 아 잠깐 이거는 좀 위험해 이건 위험해 생홍거 같은데? 야 홍구 야 홍구 내려 홍구 내려 홍구 홍구 갔다와 나 집에 갔다와 저 집에 있는지 어 차키도 가졌어 나 차키도 가졌어 오케오케오케 기름 미쳤어 와 기름 존나많아 난 차키네기야 차키도 왜 가져와 잠깐만 차키 하나씩 나눠줘 나 죽어도 각자 운전할수있어 어 그래그래그래 차 한대씩 다 몰고다니면 존나많이겠는데 야야 뿌려 뿌려뿌려 차키도 뿌려뿌려 차키도 뿌렸어 하나씩 하나씩 타타타타타 나 두개 탔어 나 두개 먹었는데 차키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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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진짜 제발 제군들이야 아아 48등 48등 내가 이따 쑥 그냥 관통해볼게요 여기 많아 사주경계 잘해 여기 많아 여기 오우 운전 너무 빨라서 오른쪽 cab 뒤에 경찰차 있어 또? 어? 아니 아니 먹지말자 먹지말자 아 먹지말자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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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식이 지금 화를 불러 진짜 어 와 씨 경찰차 왜 이렇게 많아 야 홍보는 차를 잘 보네 그러니까 제가 차 좋아하잖아 제가 그니까 아 좋아 좋아 어 에어저랍이다 에어저랍 먹을래 말래 에어저랍 아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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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왼쪽 한명 왼쪽 한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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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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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어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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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홀로 다녔어 오르막길에 봐봐 이 주위에 오 총알 어디 날라오는거 같은데 아니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폭격기 온다 와 설마 이거야 비행기 소리 크게 들린다 비행기 소리 이제 우리 눈앞에 보면 폭격기 터질걸요 빠방하고 오오오오오오 터진 소리다 저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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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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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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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내려봐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마누별로 보게 산쪽이에요 산쪽 어딘데 아 미역해주씨 이만 저 뭐야 아씨 마나경좀 그만봐 제발 아 어우 아 다 뭐해 와 미친새끼가 진짜 마 상영이 존다 보네 진짜 와 잠깐 쉬어다 가면 안되다 오오 폭탄 오오오ㅏㅏㅏ. 와 존나 소름이다 폭탄 씨바 형들 우리 다 같이 체력 보충하는 시간 가지면 안돼? 뭐 개소리야 빨리 도망가야지 너 체력 많구만 우리 그냥 차로 어 저 한명있다 한명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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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명이야 세명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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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안되 세명 안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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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오래 대들끼리 싸우다 죽는다 백박 속소리 난다 죽는다 일단 홍구기름 하나 더 오케 와 기름 4개나 있잖아 와 존다 든든하다 씨 와 개든든 하나 넣어줬어 오케 좋아 오오 지렸어 지렸어 42명 42명 어 41명 우리 차에서 내리지 말자 그냥 어 여기만 타고 다니자 뭐 하러 내려 씨발 게임 끝날 때까지 기름 마땅히겠구만 와 이거 진짜 시대주신 기회 아시고 이거 진짜 인정? 어 진짜 이거 차 진짜 40등 40등 이거 진짜 4번 밖에 탔나? 어허 4번 4번 4번인가? 5번인가? 오케 야 홍구야 너 손단속만 잘하면 된다 너 어 맞아 나 치키면 없는데 너 갑자기 귀신 빙의하기만 해 진짜로 나 그냥 총 쏘지 말까? 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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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39 39 39 우리 빼면 34 이게 만약 저 뒤쪽에 저기 있으면 일로 나오거든요 오 38 38 오우씨 야 야 야 누기라 네? 누기라 그 뭐야 저기 그 연기 뒤쪽으로 가봐 맨 뒤쪽으로 가서 우리 보자 저쪽이야? 홈타인에서 그냥 죽여버리자 한국 간을 처음으로 rook 우리 Notre 조회 운제까지 캐리 받으래 야 이 쓰기 하 자태 그 로이 그것이 알고싶단 볼 왼 뒤로 가봐 거기서 저기! 어디 어디? 뭐 어디? 대기 대기 여기서부터 가스가 움직일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소리 없으니까 다섯명이서 봐봐 가스부터 가스 가스 피하면서 움직이는 애들 잡죠 오케오케 나 계속 줌하고 있는다 잘 봐 잘 봐 다들 귀엽네 헬멧 3명 이거 지금 적 나오면 오른쪽에서 나와 분명히 잘 봐야돼 집에서 나올수도 있어 사람 3명! 33명!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이거 지금 스나있으니까 조심해 이거 진짜 스나있어 사람 목소리 났어 사람 목소리? 이거 흥분하지마 새끼야! 그 사람들 듣잖아 그거 어 저기 차있다 정면 정면 지프있어 지프있어 다들 전투쇠쇠 지프 지프를 틀어 틀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트럭 야야 여기서 멈춰질 거장. 어 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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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못본것 같은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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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보고 있다 어 어 저기로 경찰차도 있어 아니다아니다아니다 쟤네도 우리 다섯명보고 안온다 서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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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붕대 하나씩 모여 붕대 피에 깎였잖아 나 먹었어 나도 먹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내렸다가 잠시만요 왜 내려 왜 내려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해도 돼 1번 왜 안눌러지지 그거 1번에 슬롯에 안되있어서 그래 아이 눌러가지고 1번 체크해봐요 나 한놈만 노린다 오케이 야 다 지금 따로 다니는 새끼 없나 이쯤 되면 이제 웬만해선 최소 세명 한 가스좀 더 줄어들면 이제 애들끼리 싸워서 이제 하나씩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안오 모르겠어 아 네 자리는 안돼? 아씨 아 Aí 높은 곳 가면 안되나 높은 곳 가면 오래되네 높은 곳 가봐 높은 곳에서 내려 보면서 쏘자 어 그렇죠 그렇창? 오케이 어 왼쪽 뭐야 왜? 왜 왜? 올라와봐 올라와봐 여기 올라간 뒤겠는데? 차 잡아질지도 몰라요 오, 이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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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아! 오,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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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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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경 볼까요? 오 망원경 봐봐 다 보여 아니, 내리면 미끄러질 거 같아 어, 조심한 거 조심해, 여기 떨어지면 이제.. 뭘 못 구하러 가요, 여기는? 무랄 조심해, 무랄 무랄 조심해 이거 진짜 주면 잘 봐야 돼. 밑에서 우리 서류 안에 답도 없어. 와... 어? 여기 보여? 야 봤어요? 근데 보고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상대 스네이서서 머리 계속 움직여요. 어? 에어드랍 저기 앞에 떨어진다. 차 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보들아. 차 안에서 타지. 어... 비행기 하자. 그럼 좀만 앞으로 갑시다. 형 타봐요. 앞으로 갑시다. 좀 앞으로 가보자. 27명 Coast 7명 오우ㅋ 진짜 고속 refere집인데? 치나라고 앉아있대? 게임에서 교桑ший들은 Wasser 여기서 communism 보. 가스온다 가스온다. 어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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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f CAVE 어? 이씨! 어, 아무도 안 내렸어. 우리 우리 늘어났어, 아무도 안 내렸어. 와, 롤러코스터인줄 알았네. 22명! 22명! 어? 어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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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전쟁 시작해야돼! 홍구야, 홍구야, 기름 넣어, 기름 넣어. 기름 하나 넣어. 와, 이제 전쟁이다. 이제 진짜, 이제 레전드다. 전쟁이다, 이제. 야, 이거 팀볼 중요해, 진짜. 오케이. 22명. 어? 20명! 20명! 20명. 니가 물이 막 이렇게 잘생겼어. 아 제발 신이죠 그냥 자살하게 해주세요 traditions 이제 갓 väl 쳐ㅋㅋㅋ 13명!!! 이게 내가 보기 어렴ief 진짜 완전히 헤리더만 다 찾아야되가지구 숲에 잘 봐야되고 숲에 메모케이스는 그냥 그래버 사나? 18명? 17명? 야 여기서 보자 한번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아니 이사람 만원경 왜이렇게 좋아해 예헤헤 와아 진짜 독가스온다 조쿠형 독가스와요 야 왕쥬여 여기 앉아지라 15명 야에서 우리를 죽여야되 내려봐 자리를 길어봐 사나참다그냥 그리도 빨러 왜그러러가 우리말고 이제 우리말고 9명밖에 안남았어 오케이 나이스 1명씩 남아있는 사람 그럼 죽이러 가? 찾으러 가 찾으러 가 한 명씩 남아있는 사람들 아니 이거 기다려봐 유독가스에 죽고있어 근데 우리 팀킬 없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열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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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죽이러 가 전쟁하자 야 넌 하나 둘 셋 잘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진짜 내려야돼 안 내리면 안돼 야 우리가 진짜 우리 다섯명이야 지금 열 두명 열 두명 일곱명 일곱명 남은거야 일곱명 와 한팀 남았네 일단 두팀 못해놨 야아 지내봐 아니 여기서 내려놔 여기서 내려놔 여기는 너무 잘해놔 이제 여기 있을거에요 이쪽에 있을거야 이쪽이야 무조건 차 안에서 쓰면 안돼? 싸줘 싸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1명 11명 6명 남았어 6명 야 그냥 뱅뱅이 돌자 다 죽을때까지 11명 아 그럼 뭐 갈매 있어 이럴때 이럴때 싸워서 딱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에 이제 단을 팀장할 때 한번 아니 죽은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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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어디만 한거야 야 차 차 차 어디가 야 뭐해 차 차 어디가 아 뭐해 아이씨 아이씨 와아 앞쪽으로 가봐 앞쪽으로 아니 쟤 잡아 아니 쟤 잡을수 있어 쟤 잡을수 있는건데 아 이거는 근데 자리잡고 싸우는게 이게 우리 막내님 쟤한테 저요 어 저 세명있다 저기 세명있어 어 저기 세명있어 저기 세명있어 어 쟤 잡을수 싸운다 어 쟤 잡을수 싸운다 어 쟤 잡을수 싸운다 저 습쪽 하나랑 그럼 우리 갓쪽으로 어 쟤 잡을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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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있어 형 조용히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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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잡고 우리 우리 유기한자들이 사면되지 안사는거 아니야 안사는거 아니야 요기 요기 앞에 사람있고 뭐있어 오오 한 명있다 한 명 내려 내려 쏴 보이며 쏴 쟤 쏴 쟤 쏴 쟤 쏴 쟤 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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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있다 경찰차 존나 멀리있다 일로와요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한명 죽었어 어 죽었다 한팀 남았어 한팀 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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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킬 싸우려고 두팀 아 한명 더 죽었어 한명 더 죽었어 오케이 아홉명 네명 남았어 네명 됐다 비행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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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켜고있어 켜고있어 이거 여기 시장에서 총알만 좀 먹으면 안되나 총알이 없는데 총알이 안돼 안돼 어 목탑 저기 떨어진다 오른쪽에 오 여기 숲에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여기 숲에 숲에 있어요 한명 저쪽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죽여서 쏘자 오케이 우리 여기가서 여기있다 보이죠 한명 더 죽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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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내릴게 오케이 나이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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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저기 왼쪽 왼쪽 한명 더 피해 한명 더 피해 한명 더 피해 아우씨 처음으로 아 나 나 나 왜 때려 여기 비행기 아니야 거기야 걱정하자 아니 걱정하지마 왼쪽으로 삥돌아온다 안 보여 한명 잡았다 한명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일곱명 나왔어 두 명 나갔어 두 명 두 명 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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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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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뻘지거리 하지마자 화이팅 가자! 자 하나 둘 셋! 내려! 쏘자 이 새끼 야 쏘지마 무랄! 나 죽었다 나 죽었다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어떻게 됐어 하나 남았잖아 하나 하나 남지않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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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아악! 야 누구야 한 명 누구야 나야 나야 나 나무디는 숨어있어 짜오 히헤인가 중국사람은 숨어있어 1대2다 1대2다 홍구야 홍구야 침착해 침착해 홍구야 나무디 숨어서 천천히 야 1대1이야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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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깔 그거 입고있어 나무 쪽에 너 뒤에 있어 너 뒤에 오른쪽에 숲 쪽에 있어 숲 쪽에 홍구야 쟤한테 시간 주지마 너가 더 ASP 마무색 피없어 그쪽에 좌회전하면 있어 숲 쪽에 뒤쪽에 있어 오 여깄다 여깄다 나 보인다 우리 아까 경찰차 있는 곳에 있지 경찰차 있는 곳에 있어 천천히 천천히 대져있는 경찰차 이거 차 내려서 그냥 걸어가면서 하는거 괜찮아 대져있는 경찰차 쪽에 나무 쪽에 있어 나무 쪽에 대져있는 경찰차 조심해라 조심해라 거기 조심해라 있다 쏜다 오 가스 온다 덮친다 이제 대져있는 경찰차 쪽에 가스 덮쳤어 오 여기 가스 덮쳤다 이거 가스 쟤네가 쟤가 나와야되니까 너 내려서 오는걸 쏴 야 차 차 버려 쟤가 나올거야 나오는거 죽여 나오는거 죽여 돌 뒤에 숨어서 어딨어 아까 숨 쪽에 돌 뒤에 딱 앉아있어 앉아서 오는거 봐 야 너 진짜 이거 못이기면 죽.. 너 거의 죽을거야 빨리 이겨야 이거 진짜 야 앞에 돌멩이로 가 여기 뒤에 돌멩 있어 앞에 시야 안보이잖아 앞에 돌멩이로 가 야 그리고 초록색깔 갈때 키트 하나 빨아놔 미리 빨아놔 총 쏘면 키트 미리 빨아놔 알겠지 나이스! 이겼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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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 철구 형 일부러 안 죽였어 진짜 진짜 아니 저 새끼 봐봐 진짜 바로 앞에 있었어 바로 앞에 야 너 이거 졌으면 네 방은 진짜 365일 폭동이었어 와 진짜 와 대강이야 다들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어 내가 봤어? 진짜 수고했어 수고했어 와 딱 마지막판에 맞지 마지막판에 1등하네 마지막판에 고생했어 고생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근데 만약에 이거는 번외로인데 우리 다섯씩 살아남았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긴거야 더 훈훈하네 니가 존나 부기였잖아 훈훈해 내가 봤어? 수고했어 다들 와 진짜 고생했다 수고수고 아 수고했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와 천왕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게임만 해가지고 3부 3부 에 와 효과 마무리 했네요 와 와 근데 나 마지막에 홍보한테 맞아가지고 피 그렇게 남았었나? 형님들 와 와 뭔가 진이 존나 빠지네 와 아 봉준이 개이등리 3개 감사드립니다 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질착 다시 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풍맨님 또 7개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진짜 아우 대박이다 진짜 아우 목 쉬어가면서 했다 아우 아 아 아 우리 또 문대봉준 형님 아 아 우리 문대봉준 형님 또 백구개 아 아 백구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근데 농담하는게 아니라 마지막에 저새끼 1대1 했는데 중국사람한테 졌다 그래서 저새끼 2등했다 죽었다 그럼 진짜 홍보 끝났어요 인생 진짜로 어 어 내가 장담할수 있는데 진짜 어 스키 인생 끝났어요 진짜 어 어 어 잠시만 오줌 좀 싸볼게요 국밥 많이들 원하시는데 비빔면 끓여먹고 잘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